얘랑 가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얘랑 가랑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이 마지막 날이고요.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분정은 패트와 내가 패트에요. 패트와 패트 좋아요. 오늘 할 게임은 읽어주세요. 언타이소 언... 시작해 볼게요. 으..거위야 빨리 나와! X를 누르 라는데? 이게pres거이다 guys. 귀여워! X가 소리낸다. 아 내가 노란 불이! diyor과 저희도 말리고 있죠? 아니야 나야. 나 거위로 환승했어 나두야! 우리 거위탕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리자. 부리를 사용하려면 뷰를 누르세요. 아가씨가 물었어, 신발. 이걸 어떻게. 땅에 있는 물건을 주보려면 아, 쑥은 다음에. 나한테 안 줘볼래? 이걸, 이걸. 어, 됐다. 다시 가져가봐. 키를 손에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다. 와, 수영하나 봐. 와아. 오, 시작한다. 야, 이거. 어, 먹을 거 있어. 야, 이거 다 훔쳐. 난 이거. 야, 여기 물에 빠뜨려. 못 먹게 빠뜨려. 넌 뒤졌다. 여기 인간들은 거위를 무시했지, 얘로부터. 어, 여기 뭐 있어? 어, 사람이다, 사람. 저기로 들어가고 싶어. 할 일 목록과 컨트롤을 보려면 뒤로 가기 키를 누르세요. 이게 파닥이기. 아, 정원 들어가기. 정원사 옷 적시기. 열쇠를 훔치고 밀짚모자 쓰게 만들기. 할 게 맞냐. 호수에서 갈퀴 긁기. 어, 피크닉 하기가 필요한데. 우린 또 어떻게. 야, 다시 갔다. 야, 거기 쓰레기 형이 됐어. 다시 갔다. 아, 저기구나. 아, 씨. 야, 씨, 주워, 이거. 아, 샌드위치에 물 다 들어갔잖아, 예린아. 괜찮아, 우린 거위니까. 어, 뭐야, 그거 밟으면 어떡해. 여기야, 여기. 아, 난 사과 추워갈게, 그러면. 아, 예린아, 우리 망했다. 아냐, 아냐. 이래서 못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샌드위치 주워오세요. 이제, 자, 정원사. 간다, 내발 잘 들어갈게. 정원사,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응. 정원사 어디 갔지? 정원사 저 안에. 어, 좋다. 이걸 혹시, 이걸로... 어, 노래 틀었어. 정원사를 오게 만들어야 되나? 노래 틀었어? 온다, 온다. 어,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어, 놀랐어요. 우리 잡으러 온다. 아, 나 도망가! 아, 나 너 잡으러 온다. 아, 나 도망가야, 너 사람한테 잡히면 우리 끝, 끝장이야. 야, 이때 들어가자, 이때 들어가자.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열쇠다, 열쇠.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예, 이때 들어가자. 창원에 들어왔어. 예린아, 정원으로 와야 해요. 아, 내 오지 마세요. 개리라 도망쳐? 어, 어, 가위나, 새끼야. 예린아, 나만 믿어. 이거 털어뜨렸다. 으아, 아, 아, 뺏겼어. 아저씨. 아, 가위나, 괴롭히지 마세요. 가위나, 괴롭히지 마세요. 아야, 아야. 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할 일 다시 보자. 옷 적시기. 옷을 어떻게 적시지?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아, 아저씨 바바야.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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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새로운 할 일이 생겼으니까 볼까요? 네! 어? 정화사가 손가락으로 망치를 짓게 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망치질을 할 때 우리가 깜짝 놀래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럼 망치를 어떡해 저 아저씨가 망치질 할때까지 존보하죠 망치, 망치 여기 있다! 아저씨 저희 이거 망가뜨려요 아저씨! 아저씨가 어쩌실 건데요? 어 어쩌실 건데요? 네 어쩌실 건데요? 자꾸 발로 차네? 자꾸 사람 때리기! 내가 가서 이거 할게. 아저씨 일로 와봐요. 자 우리 동시에 우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저 아저씨 망치지 않을게. 아니 아니 아직. 망치지 않을게. 아저씨야 바보! 저런 아저씨가! 야 도망가! 야 가자! 아저씨 나와! 아가씨 여기로 오세요! 아저씨! 오케이 우리 새로운 세상으로 왔어. 여긴아 이거 어떻게 봐? 다음 알림? 그니까. 다음은 빗자루 망가뜨리기. 이 소년을 저넘. 야 너무 재밌으니까. 소년 넌 뒤졌다. 안경 바꿔치기.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기. TV에 나오기 쇼핑하기. 오케이. 오케이. 문 열어줘요. 안에서 샤플 그만 추고 문 열어달라고요. 아저씨 죽었다. 아 이 소년! 야야야야야. 이건 우리 거거든. 진짜 오이 없네. 야 너. 야 진짜 도망간다. 우리 무섭나봐. 야야 괴롭혀. 야 우리 무섭나봐. 야 우리 무서워 안에 딱고. 어 야 이거 네 거냐? 야 야 망가뜨려 망가뜨려 망가뜨려. 이거 좀 쓴다. 넌 뒤졌다 이 새끼. 좀 맘에 주네. 예린아 도망가! 이거 좀 맘에 주네. 내가 내가 이렇게. 그럼 이거를 죽는 동안에 내가 신발 끈을. 아 잠깐만. 됐다 두 개 다 풀었어. 아 안경. 안경 내가 뺏었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이거 봐. 어디 와봐. 일로 와봐. 어 쟤 못 찾고 있어. 어 똥 치마자. 똥 치마자. 엉덩이에 소리 질러야지. 야 호호. 가인아 여기 명당이야. 야 나 엉덩이 때려야겠다. 시원하시죠 손님? 쇼핑카트다. 어 쇼핑카트에 뭘 담으라고. 어? 여기 다 담아. 야 여기 그건가 봐. 그.. 그 프리마켓인가 봐. 선글라스도. 아 이거 남자의 안경 이걸로 바꿔쓰게 하는 거 이거구나. 아 우리 남편 때리지 마세요! 아줌마 때리지마 우리 남편 아야 아야 여보 망가뜨렸다 아줌마 마법 여보 소년에게로 가자 다시 남자일부터 괴롭히자 야 안경 써 찾았어 손님 그거 쓰셨으니까 돈 내셔야되요 49800원 빨리 계산하세요 애를 전화부스로 몰자 아 좋다 야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절로 가라고 진짜 뭐하냐고 빨리 들어가 숨으라고 좋아 좋아 넌 못나오게 넌 못나온다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한테 이르냐? 재미나 날개집 받아라 야 혹시 이 꼬챙이로 저 축구공을 망가뜨려야되나? 축구공 망가뜨리는 미션이 있었어? 아무나 다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게 만들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안되네? 아 매대에 놓으면 산대 아가씨 감사합니다 아줌마한테 비행기를 줘요 이거 제가 남자애한테 훔친건데요 아줌마가 이걸로 혐사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도망치는 척 아니야 간다 안 괴롭히게 저기있지 구경하자 아줌마가 얼마 받는지 구경하자 엄마 애가 산다잖아요 우리 가게에 이런 물건이 있었나? 아무튼 산다니까 내가 팔아줄게 오십만원이다 오십만원 어? 아 애는 자기꺼라 그러는데 아줌마가 돈달라그러 아아 아아 진짜 쓰레기다 아줌마 나 얘 신고해 소비자 그냥 소보안에 신고하자 그래? 애를 이렇게 돈을 뺏어도 되는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어 그거 왼쪽 가게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못 눌렀던 스위치 있지? 그걸 누르면 티비에 나올 수 있대 어 내가 얘를 다시 몰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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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나야 지금 거미들이 다 괴롭혀 오케이 오케이 아 나옵니다 우리 모른척하고 여보 들어가 여보 들어가 아야야 여보 들어가요 아 저기있다 저기 무릎뼈다 딱 눌렀어? 아 됐다 아 아 여기와 아하 여보 나 아하 우리 여보 공중파 여보 우리 여보 두 번째 공중파 진출 너무 대단해 여보 아우 좋아 오케이 여보 이제 가는 거야 좋아 아 아줌마 우리 안 훔쳤어요 아 진짜 너무하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아줌마 야 바구니에 있는 거 싹 다 갖다 놓은 거 봐 자의식 아 야 저거 봐 어? 거위 거위 아 우리 야 야 야 그려 그려 야 우리 너무 좋아해서 캐리커처도 그려주셨다 너무 감동인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아줌마 이거 그림 마음에 드네요 우리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거 그려줬대 여보 이제 갈까 여보 이제 갈까 그러면은 상점 주인을 창고에 가두기 죽였다 상점 주인 야 아 여기다 내가 안에서 존나 어그로 끌테니까 아 자 어떻게 너가 이거를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아 앗 이럼 우리 여보 아무도 안 본다 여보 어디있어 여보 어디있어 여보 우리 막내 만드는 거야 여보 나 여기있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망했다 아 아 온다 온다 아줌마 온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아 거기서 엉그럭 끌어봐요 울어봐 엉 해봐 근데 물건을 훔쳐서 아 훔쳐와서 내가 가지고 내가 파 하나 가지고 올게 여보 내가 들어갈테니까 날 닫어 알겠지 아줌마 안녕 됐다 예에에에에에에 wr 아줌마 마보 아줌마 마보 아줌마 빨리 열어줘요 여보 여보 여기 나와도 돼요 여보 여보 나 이 아주머니가 새살림 차려 아 어 아 쟤 저 문이 있었구나 아 여기 거기인가 어허허허 여기따해 부셔 부셔 뭐 부셔 부셨어요 여보 여보 우리 새 신원집이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건 뭐야 개빡치게 이건 뭐야 개빡치게 공 던져 어? 어? 이 아저씨네? 아저씨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사온 이호씨예요 신문 보시나봐요 저도 한번 봅시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봐야죠 아저씨 이 컵 누구 거게요? 아 이거 맛있겠다 아저씨 전 이거 이 꽃 되게 예쁘게 가꾸셨다 왜 가꾸셨어요 빡치게 저렇게 예쁘게 가꾼 게 한순간에 무너지면 기분이 어떨까? 그러게 리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 리본 양식 아냐? 아 저거 우리가 껴야 된다고? 어 아 아줌마 여보 내가 이 리본을 훔쳐서 여보 어떻게 착용하지 근데? 아 우리가 어? 나 여기 서있어 저건 나야 아 너무 아 들켰다 아 인형인 척 서있으면 리본을 해주는 거 아냐? 내가 그럼 붓을 들고 저리 갈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여기 이제 인형인 척한다 오케이 했어 했어 응 제복이 예쁜 리본 채워주세요 빨리요 아 좋아해요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인형인형이 눈에 보여서 그런가? 아가씨 이쪽을 쳐다보게 지금 저 보라색 병 들어주실래요? 병 물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때를 틈타 이렇게 할게요 어때? 안 들키겠죠? 응 가만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바보 바보 난데 엄청 가 가 예린아 고 도망쳐 해놈 여보 나 꽃단장했어 난 드라자 착용했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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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사수 이렇게 뭐하는 짓이야 다른 나가는 데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문이 있구나 어디? 여기 밑에 어? 안 돼? 안 풀리는 거 같은데? 어 뭐야? 내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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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어 여보 아 내 예쁜 아 안돼 이놈의 남편 내가 차례로 하는 게 없어 여보 아니 남자가 방깔 일을 하다보면 마누라 쌍신 던져 뭐야 뭐야 아이 승질라 에라 깽탄 간다 아저씨 미안해요 아 귀엽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특별 장미 맞지? 어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직접 자를 수 없나? 오케이 왜 그래? 한 개의 방법이 생각났어요 뭔데? 아가씨 이거 치워볼래요? 아 오케이 이거를 저 아줌마 가위 찾잖아 저 아줌마 가위를 돌려주고요 아 저 나무를 아 저 나무 흔들면서 저 나무를 자를 때 어 실수로 저걸 같이 자르게 하는 거죠 어 아줌마 미안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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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불려보 이거 먹자 그래?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자르는 순간 바로 아줌마 SBS 뉴스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아 여기 안 온 덴가? 어 어 맞네 어 어 정청출 수 있나? 부추케인 줄 알아? 아저씨 안녕 아니 못 들어오게 하네 아저씨 신발 끈 망가뜨리고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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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아가씨 아가씨 들어갔어? 아 아 못 들어가지 어? 아가씨 집게 바보 바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여기가 술집이구나 후후 다트판 부수기 응 늙은 남자 엉덩방아찍기 하기 응 빈 맥주잔 훔쳐 도랑에 파트리기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이걸 할 때 아 여기 아 바보 멍청기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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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아 꽃바트리 이면은 저기 손님한테 예쁜 짓을 해야 되나? 혹시 몰라 한번 가보자 아 저기 꽃 있다 우리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예쁜 척하자 여기 올라가야 되나봐 우와 쟤랑 하락입니다 아 이렇게 댄스 추네 진짜 하네? 여보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기다려 한 번 앵콜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날 위해 꽃다발을 전해 주던 그 소녀 후! 후!!! 그 소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야 이거 어깨춤 주는 게 너무 귀엽다 여기 여기 어? 야 봐 야야 여보 여보 우리 아까 거기 만든 저는 처음에 왔던 거기네. 우와 대박이야! 장난감 보트를 아직 못 훔쳤는데? 덩치의 머리에 양동이 씌우기? 덩치가 누구지? 그 아저씨 말하는 건가? 이거야? 어? 안 닿아요. 저 왼쪽에 저걸 끌어... 일단 양동이부터. 아저씨를 안쪽으로! 오케이. 일단 양동이란 원 위치해야 되는데, 맞지? 아가씨 지금이야! 보트! 보트를 주세요! 보트를 주세요! 네 보트다! 오케이 장난감 보트 얻었고! 이제 버리고? 아저씨 간다! 거기서! 여보니 내가 내가 여기... 내가 여기서 계속 볼게. 안 돼! 일단 숨어 다시. 괜찮아 괜찮아. 아 저 밑에 저걸 치워야 되는갑다! 아니야 아니야. 저 토마토를 치워야 돼. 아 그래? 그래 아저씨가 여기 위에서 올리지 않을까? 어. 오케이 다 빼. 아아! 너 이제 저 사과를 다시 담으려고 아저씨가 절로 가는 거 아냐? 그럼 그때 양동이를 팡! 아 그런갑다. 다른 사람이 양동이를 올리고? 아가씨 지금이야. 아가씨 안 돼. 대박이야. 아니야. 아저씨. 메리 해피 할로윈! 야 저 사람 저 사람 풍 쏬대요. 다 깼나? 어. 다 깼다. 이제 도망친다. 오케이 더 할 거 없지. 아 뭐 인간들은 너무 망청해. 그러게 말이야. 아! 길이 생겼다. 생겼다고? 여기 이 아저씨가 뚜껑을 열어놔서 여기로 건너가면 돼! 여기 옆에 갈 따라와 봐! 여기로? 가자! 어? 뭐지? 여기 미니어처 집 맞나봐! 아 맞네 모형마을! 잠시만 미션 해볼게요! 미니어처 골든베롱치기? 아 이게 여기가 이 마을 미니맵인갑다! 여기 맨 처음에 만났던 아저씨! 맞네 이 아저씨가 키우던 버려 버려 다 망가뜨려 이 아줌마 이 아줌마 물에 빠뜨리고만 안 돼? 안 돼? 아까 우리 고생시킨 아줌마 아저씨 여기 다 망가뜨려 다 뽑아 내가 이 아저씨 앉아있던 의자도 부셔버릴게 좋아 진짜 왜 멋대로 앉아있냐고요? 야! 아저씨 왔다 딱대 아 여기 숨겨서 들어와야되는 어 귀여워 아 숨겨야 들어갈 수 있는거야? 바깥에 버려야지 아 너무 재밌다 여보 너무 재밌어 여기로 가나? 어 저기있다! 아가씨 저거에요! 어디어디 이걸 열려고 아니야 이거 부서야되는거 같은데 여보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부서 여보 좋아 또 어디 부술까 아 이거 잠깐 여보 땡긴다 여보 여보 이게 다야? 뭐 없나? 아 또 생겼어요 설마 우리 아까 버린거 어디까지 가져가기? 집이 어딘데? 처음 장소로 돌아가 봅시다 여보 이거 들키지 말고 가야되나봐 종 다 종 뭐야 뭐야 아가씨 저기로 도망가요 여보 사람들이 미쳤나봐요 이 탐욕스러운 닝갠들이 내가 내가 이 아저씨 어그로를 아 제가 저기서 그래야되는구나 아가씨 지금 조심톨이 안나게 어 내꺼야 내꺼 내 여자 건들지마 덤비꺼야 덤비꺼야 여보 도망쳐 여기 저기 밑에 스루로 도망쳐 여보 내가 가렸어 여보 여보 가 여보 아 여기 못가게 막아놨 어 잠시만 여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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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지금 이거 절대 들키면 안되네 왔던 길로 여보 스루로 가자 여기 우리 아까 그 막아놨네 잠깐만 이거 혼자 놔줘 여보 나 여보 지금이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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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거의 금지팬말 여보 여기야 여기야?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 조심해 이제 그 아주머니가 있어 아 나 여기 빗자루 아줌마 어떻게 해 여보 내가 내가 물건을 훔칠게 아 잠깐만 여보 거기 숨어있어봐 내가 빗자루 아줌마 저기 수고에 가둬버릴게 아줌마 어 저기다 왼쪽에 어 왔다 버려 오케이 예린아 지금 가자 내 쪽지야 내가 어그로 꼴게 야 너 죽어 너 여보 여보 안쪽으로 들어가 여보 안쪽으로 들어가 여보 안쪽으로 들어가 거기 맞아 안쪽으로 더 들어가 어어 이 아저씨가 여보 여보 문으로 들어가 여보 문으로 들어가 여기 아저씨 있어 여기 아저씨 있어 저 아저씨는 좌밥이야 진짜? 여기 있는데? 어? 잠시만 잠시만 당근을 당근을 아주 망가뜨려 버려 걸어 걸어가 걸어가 여보 나가 여보 나가 오케이 오케이 여보 여보 불으로 들어가 여보 아이고 여보 여기 여보 여기다 여보 승리의 종을 울리며 가자 아 이 자전거 처음에 봤던 자전거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 맞다 저 밑으로 왔지 우리 저 밑으로 숙여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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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보 여기야 와 와 왜 이때까지 겁나 아 우리가 이때까지 겁나 훔쳤구나 뭐야 이게 끝이야 여보 너무 잘했어 이게 끝이야 이 탓 없어요 목 비비기 여보 namely 마지막이야 reas 여보 rode 여보 問題 language говорить temu 멘